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2026 피파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C조 4차전이 열립니다. 대한민국과 태국의 경기인데요. 오늘 밤 9시 반이고 KBS2, MBC, 쿠팡플레이에서 중계를 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우리가 태국한테 조금은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1대1로 비겼는데 사실상 홈에서 비겼다는 것은 거의 패배와 같은 결과입니다. 그것도 태국 피파랭킹 101위 상대로 태국한테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그래서 승점 3점을 얻어야 합니다. 물론 경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태국 원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태국 팬들이 지금 이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엄청납니다. 승리수당도 더 높였고 경기장 매진도 됐고 경기장 앞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많은 팬들이 무슨 역사적인 밤을 만들겠다라면서 대한민국을 상대로 승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98년 아시안게임에서 태국이 우리를 이긴 적이 있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한번 승리에 도전한다고 하는데 우리 대표팀이 꼭 승점 3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C조의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승점 7점으로 1위, 태국이 4점으로 2위, 중국도 4점 3위, 싱가포르이 1점으로 4위에 있습니다. 조 2위까지 3차 예선에 진출하는데 한국은 일단 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만약 패배하게 된다면 상당히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정에서는 반드시 승리를 거둬야 합니다. 아 경기가 참... 태국한테 이렇게 불안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잘못된 느낌이 듭니다. 이번 경기는 역시 태국의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 5만석이 매진이 됐고요. 10배가 넘는 가격에 지금 안표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국 팬들은 이번 경기에 대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 총리까지 이번 경기에 승리수당을 더하면서 엄청난 돈을 배팅을 했습니다. 태국 축구협회와 태국 총리는 이번 경기에 엄청난 승리수당을 걸었습니다. 승점 1점당 300만 바트를 걸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기면 승점 3점을 얻죠. 그러면 3억 3000만 원입니다.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태국의 일반 직장인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이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비기면 승점 1점을 얻기 때문에 300만 바트 약 1억 1000만 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 경기에서 이 정도의 보너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한국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뒤에 100만 바트 약 36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번 경기에는 더 승리에 대한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태국 축구협회 그리고 태국 총리까지 엄청난 돈을 걸면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지난 경기 선발 라인업을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예상했던 라인업이고요. 오른쪽의 명단이 실제 오피셜 라인업이었습니다. 실제 명단에서는 왼쪽에서 이강인 선수 대신 정우영 선수 딱 한 자리가 틀렸는데요. 다 맞추려고 했었는데 아쉽게 하나가 틀렸습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경기 라인업을 보면 주민규 선수가 최전방에 섰고 손흥민, 이재성 그리고 정우영 선수가 섰습니다. 중앙에는 백승호, 황인범, 포백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서령우, 골문은 조현우 선수가 지켰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에는 어떤 라인업을 들고 나올까요? 황선홍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1대1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이죠. 물론 황선홍 감독은 두 경기만 하는 임시 감독입니다. 그래도 이번 경기에서 잘해야 뭔가 자신에 대한 커리어도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향후 대표팀이 정식 감독을 부임할 때 황선홍 감독을 좋은 후보로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런데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황선홍 감독은 정식 감독에 대한 후보로 포함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서 많은 돈을 썼고 또 천안의 NFC를 짓기 위해서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감독을 선임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황선홍 감독은 여기서 잘한다면 정식 감독으로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물론 국내 팬들이 그런 걸 원치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합니다. 제대로 된 외국인 감독이 와서 현재 우리 대표팀의 문제를 좀 깔끔하게 해결하면서 조금 더 발전된 팀으로 만들길 원하는데 국내 감독으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도 좋은 감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황선홍 감독도 이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최전반 경쟁도 상당히 치열합니다. 사실 주민규 선수가 이번에 가세하면서 조규성 선수가 조금은 더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아시안컵에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죠.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가나전에서 멀티골을 넣으면서 대표팀의 새로운 공격수로 아주 좋은 조명을 받았는데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역도 그랬고 뭔가 상당히 몸이 좀 굳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상황에 주민규 선수가 가세하면서 조규성 선수에 대한 경쟁이 조금 더 치열해졌습니다. 황희조 선수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대표팀에서 제외가 됐고 이번에 오용규 선수가 명단에서 아예 빠졌죠. 주민규 선수와 1대1 경쟁인데 자신의 가치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는 자신만의 특기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헤더 경쟁에서는 가장 앞선다고 하는데 최근 경기를 보면 헤더에서도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골문은 조인우 골키퍼가 지킬 것으로 보이고요. 포백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환 선수가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에서 서령호 선수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왔는데 조금 부상을 좀 의심스러운 통증을 나타냈고요. 이번 경기에는 김문환 선수가 오랜 공백을 깨고 대표팀에 다시 복귀전을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권 선수도 조금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베테랑 센터백 자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중원에는 정호연, 황인범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백승호, 황인범 라인이 구축이 됐는데 무생무치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호연 선수 같은 최근 K리그에서 폼이 좋은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정호연 선수가 대표팀 경험이 없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처럼 대표팀 경험이 많은 선수가 옆에서 도와주면서 중원의 무게감을 잡아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선은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주장이기 때문에 선발이 당연하고요. 이재성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간에 교체가 돼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경기에서 지난 경기에 쉰만큼 다시 선발로 나와서 좌우 그리고 중앙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패스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지난 경기에서 교체로 나와서 역시나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선발로 나오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나와서 경기 초반부터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이번에도 주민규 선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기성 선수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도 꽤 있긴 한데 저는 지난 경기에서 연계해나 등지고 패스를 내주는 이런 모습에서 좋은 활약을 한 주민규 선수가 이번에도 선발 기회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선발 예상 라인업을 보면 최전방에 주민규 선수 2선에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중원에 정호연, 황인범, 포백은 김진수, 김영권, 김민재, 김문한 그리고 꼴무는 조현우 선수가 지킬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몇 자리가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9시 반에 라자만갈라 국립경기장에서 태국과 경기를 치릅니다. 피파랭킹 101위 태국인데 왜 이렇게 이번 경기가 불안한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우리 대표팀이 이번 경기에서 시원한 승리와 함께 승점 3점을 얻고 아시안컵의 그 후유증을 좀 깔끔하게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